아 아 아 아 아 임슬기 씨가 asmr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때는 물론이고 뭐 화장실에서 일걸 때도 틀어 놓고 가끔 과자 같은 거 먹을 때도 asmr 그래서 제가 이 asmr에 중독된 친구 인생을 asmr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다 임선영의 asmr 임선영의 asmr 또 예 Hubble 다 좋아하는 A.A.S.A.R. 아 양파 싫어.. 임진은 양파가 싫어? 아 양파 싫어.. 아 양파 싫어.. 뭐하냐 왜? 뭐? 니가 왜 좋아? A.A.S.A.R. 일단 더러운 A.A.S.A.R. 지금까지 임상현이 A.A.S.A.R. 아 양파 싫어.. 아 진짜 더러워 아 나 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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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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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해? 아 이거 왜 이리 해도 되는 건데? 와 이 침대.. 띄니하우스와 띄니하우스입니다 이거 가면 되나요? 이제 화장실 가면 돼 방탄소년단이 또 뭐해 같지? 아휴 아니 이거 아까 문 앞에서 해놨던 여기를 하네요 과연 와 미쳤다 진짜 화장실 ASMR 눈소리도 들려줄까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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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MR과 관련된 선물 준비했어 이상한 거 아니야? 뭐 또 이거 뜯으면서 소리 내라고? 어차피 뭐 빈 박스 들어있겠지 또 열어볼게요 잠깐만 이거 왜이래? 이거 단추가 없어? 아 이거 왜이래? 뭐 이런거야? 소리 한다는 단추를 빼고 찍찍이를 붙여놨어 와 이게 ASMR 이게 ASMR 이게 물건 리폼 뭐래? 뭔 개소리야 소리를 돌리냐고 했는데 내가 더 좋은 소리를 안하는데 아악 치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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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coexist 치티 치키 치키 ou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ASMR은 보통 어두울 때 듣잖아.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. 뭔 개소리야. 방식을 삼으러. 방식을 삼으러. 방식을 삼으러. 뭐야. 평생 ASMR 해드릴게요. 아니 이 사람이 왜 나와 여기서. 축하드립니다. 안 받아주세요. ASMR 그렇게 해주는데. 뭐하는 건데요. 이 상황 자체도. 네가 좋아하는 ASMR이야. 뭔 ASMR이야. 들어봐. 헤이. 아름다운. 에스. 시계. 햄. 불생기사. 아. 하하하하. 그럼 나도 ASMR 한번 해볼게. 내가. 도망가는 소리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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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